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의 강인을 맡은 구규모 강사입니다. 스마트폰 기초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스마트폰 기초는 안드로이드의 특징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본 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앱의 설치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폰의 특징은 바로 위젯인데요. 그 위젯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계정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설정 메뉴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바꾸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화, 컴퓨터에서는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챕터에는 필수 앱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일상이나 업무에 적용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앱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검색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메신저 중에는 또 국민 메신저라고 불려오는 카카오톡 그래서 카카오톡의 사용방법과 숨은 기능들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실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지도는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죠. 브라우저와 좀 연동되어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네이버와 구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메일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사용하는 이메일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죠. 안드로이드 자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였지만 구글이 인수하면서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체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은 운영체제 OS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디바이스 안에는 CPU라든가 램 PC와 거의 동일한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다면은 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시다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혹은 내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봐야 된다고 하시면은 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또 한번 실습해보시고 다시 플레이 하시고 그런 형태로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영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멈췄다가 실행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라는 곳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화면에 아이콘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 저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우측 하단에 앱스라고 되어있거나 이렇게 점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은 앱들이 쭉 있는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구글 플레이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앱들을 검색할 수 있는 위에 검색창이 제가 빨간색 박스로 만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추천, 추천 게임, 그 다음에 인기 차트, 신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은 게임, 앱, 영화, 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들이 대부분 게임이 되어있고요. 그 옆에 앱을 선택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인기 차트라든가 신규, 새로 출시된 앱들, 그 다음에 이벤트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무료 앱을 쓰시겠지만은 간혹 유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유료 앱을 무료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에 많이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앱 옆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화나 도서가 있는데 영화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하실 수 있고 그 옆쪽에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북, 스마트폰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이 지금 이 플레이스토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창에 앱을 한번 검색해 볼 텐데요. 게임으로 놔두고 그냥 검색을 하셔도 앱을 검색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스마트폰의 보안을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알약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알약이라고 쓰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상단 부분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고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기가 좀 귀찮거나 아니면 글씨가 좀 많다면은 마이크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그 목소리가 텍스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검색할 때 손으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검색을 해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약이라고 검색을 하셨으니까 알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요. 자 저는 지금 보시면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스마트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설치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아니고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 대신 열기라고 나온다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되고 설치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설치를 터치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측 하단에 보면은 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LG냐 혹은 삼성이냐 그리고 타 브랜드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출시 연도에 따라서 이 운영체제의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완전히 똑같은 화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앱스를 선택하셔도 되고 저 앱스 모양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들이 쭉 나오는데요. KT 고객지원 삼성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글 안에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두 번째 줄에 바로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갈 게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앱을 한번 삭제해 볼 텐데요. 자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삭제할 앱이 있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로 인스타그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앱을 제가 선택할 건데 손으로 삭제할 앱을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꾹 누르고 한 번 누르시면 안 되고 꾹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항목 선택, 홈 화면에 추가 그리고 설치 삭제가 있는데요. 자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하시면 이 화면에서 바탕화면 같이 생긴 걸로 나가면서 앱을 이제 바로 가기 앱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앱을 삭제하실 때 반드시 이 앱스 안에 들어오셔서 앱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앱을 삭제할 경우에는 스마트폰마다 조금 차별이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가기 상태만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 삭제가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삭제하셔야지만 앱이 완벽하게 삭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 삭제를 터치하시면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때 확인을 누르시면 이 앱이 삭제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빈칸이 하나 생겼죠? 이럴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이 있는데 그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앱을 정리하시면 빈칸 없이 앱이 정렬이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편 중에 위젯 사용하기라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에는 아이폰에도 위젯 기능이 나왔지만 원래는 안드로이드만 있는 안드로이드의 특화 기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위젯을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자 앱스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탕화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화면을 켰을 때 보이는 그 화면에서 빈칸이 있을 경우에 위젯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글 자주 사용 게임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창 위에 보시면은 빈칸이 있죠. 자 그 빈칸에 위젯을 설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빈칸을 손으로 꾹 누르시고 계시면 돼요. 앱을 삭제하는 것과 옮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빈칸을 꾹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변환이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경화면, 테마, 위젯, 홈 화면 설정이 있는데 자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이거 배경화면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디 여행 가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테마는 이 색감이라든가 아이콘의 약간 생김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뀌는 형태입니다. 자 저희는 위젯을 쓸 거기 때문에 위젯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씨, 돋보기, 드라이브, 디바이스 관리, 마이 KT, 메모 그리고 옆으로 넘기시면은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자 위젯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앱 자체가 설치가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앱을 스마트폰에 많이 설치하시면 위젯의 양도 늘어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위젯이 많아진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앱들은 앱이 설치되면서 위젯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쓰고 싶은 위젯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앱을 미리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그 돋보기라는 위젯을 한번 설치할 건데요. 자 설치하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그냥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젯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돋보기는 그냥 돋보기 누르면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카메라 앞에 있는 사물들을 좀 크게 보는 카메라를 확대한 상태로 보는 그런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돋보기라는 위젯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홈 화면에서 삭제가 돼 있는데 자 앱은 앱스에 들어가서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위젯은 그냥 홈 화면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홈 화면에서만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따로 앱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앱스에 있는 것을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앱스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은 앱 자체가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위젯은 앱과는 별도로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위젯만 지우면은 앱은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젯이 삭제가 됐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계정 설정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계정 설정 메뉴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계정은 기본적으로 네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하나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시면서 구글 계정에 대한 뭐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셔서 또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마다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계정 설정 메뉴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야 되고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면은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정 설정 메뉴 같은 경우는 앱스에 들어가서 설정을 찾으셔도 되는데요. 자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스마트폰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화면을 여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가락을 끌어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시면은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안에 와이파이 위치는 GPS겠죠. GPS 소리 자 자동 회전이 켜 있는데 저걸 끄시면은 세로로 이제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가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왜 내 스마트폰은 가로로 해도 왜 안보이지? 자 그러는 분들은 이 자동 회전이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블루투스라고 되어있죠. 자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제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NFC 자 모바일 데이터 뭐 절전 모드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데이터를 꺼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모바일 데이터가 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메신저를 하시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시려면은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어야 되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절전 모드라고 되어있죠. 자 지금 배터리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설치 배터리가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좀 없다. 자 그럴 경우에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절전 모드로 하시면은 인터넷도 쓸데없는 것들은 다 차단시키고 굉장히 이제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여기 보시면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했죠.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시면은 인터넷 그리고 뭐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뭐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은 하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는 비행기 탑승 모드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전등은 뭐 플래시가 켜지는 거겠죠. 그 외에도 또 한쪽으로 옆으로 이제 쓸어 넘기시면은 더 많은 간단한 설정들이 있는데 자 이제 저희는 그걸 할 게 아니고 계정 설정으로 들어갈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 좀 설명드려봤고 위쪽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 창들이 나오죠. 알림,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및 테마, 유용한 기능, 디바이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잠금화면, 보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배경화면 및 테마가 있죠. 좀 전에도 저희가 위젯을 설치할 때 배경화면 및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폰의 약간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떤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간의 확장성, 개방성, 다양성들이 좀 있는 약간 그런 폰이기 때문에 어 나는 위젯 들어가면서 배경화면을 바꿨는데 설정에도 배경화면을 바꾸는 게 있네. 사실은 사진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사진을 바로 배경화면으로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약간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바이스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디바이스 관리를 한번 손으로 터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좋다고 나오는데 자 이 상태가 좋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최적화 됨이 지금 약간 흐릿하게 돼 있는데요. 최적화가 돼 있지 않을 경우에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앱을 삭제하시거나 혹은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하신 것을 삭제했을 때 혹은 인터넷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했을 때 조금씩 찌꺼기들이 남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청소를 깨끗하게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은 앱들이 실행됐을 경우에 스마트폰이 약간 과열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것들을 꺼주는 기능, 그 기능들이 여기에서는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저장 공간을 선택하시면 현재 스마트폰 자체의 용량,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이고 현재 사용되어진 데이터는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만큼의 용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사용된 이미지들, 문서들, 오디오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들이 그 형태에 따라서 얼만큼 사용되었지가 이 아래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문서가 711kb, 동영상은 없고 어플리케이션이 3.2gb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용량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스마트폰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거나 혹은 이미지나 동영상이 가장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로 오신 다음에 설정 중에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앱마다 얼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앱 중에는 카카오톡의 용량이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나오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구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지 않고요. 화면을 조금 올리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셔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 설정을 한번 선택해 볼 텐데요. 자 설정하면 이제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사용하기 이런 식으로 나와서 3페이지 정도를 왼쪽으로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걸 넘기시면 돼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다 넘기고 사용하기 하시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구글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구글 아이디는 kkm0526이고요. 이 계정은 골뱅이 gmail.com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스마트폰을 바꾸실 때 이 계정으로 다시 스마트폰 계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연락처, 사진, 앱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 계정을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새로 가입을 해야 되죠. 사실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연락처랑 사진을 옮겨주기는 하지만 옮겨주기는 하지만 계정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옮기시려면 이 계정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정과 함께 이 구글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비밀번호 사실 비밀번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화하기인데요. 자 스마트폰을 이제 바꾸실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셔야 되고 내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졌다. 혹은 뭔가 해킹당한 느낌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초기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판매점에 가져가신 다음에 혹은 대리점에 가져가신 다음에 새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으신 이후에 꼭 직접 초기화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초기화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다 옮기신 이후에는 초기화를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밑에 있죠. 일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자 일반을 선택하시면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초기화라고 나옵니다. 자 초기화 자 초기화를 선택하시면은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모든 걸 지우는 게 바로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있는 모든 파일, 앱 이런 것들을 전체 완벽하게 삭제하는 게 바로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아니고 원래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 약간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위험사항이 감지됐을 경우에 초기화할 경우에는 그냥 초기화를 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연락처, 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죠. 사실 앱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되더라도 다시 설치하시면 되겠지만 사진과 연락처는 복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하시기 전에는 사진과 연락처를 미리 백업하신 이후에 초기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스마트폰과 그냥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스마트폰은 터치가 되고 예전에 피처폰은 터치가 안 되고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되고 예전에 피처폰은 인터넷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가장 큰 차이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화, 문자, 가끔 카카오톡이나 이 정도 이 정도만 사용하신다면 사실 스마트폰을 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앱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 몇 가지 앱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잘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의 앱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하기입니다. 자 인터넷 브라우저는 제대로 된 용어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라고 제가 옆에 영문으로 써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서버에서 이동하며 쌍방향으로 통신하고 HTML 문서나 파일을 충력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웹 브라우저는 대표적인 HTTP 사용자 에이전트의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위키백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익스플로러가 보이고 그 옆에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폰에는 익스플로러가 없죠. 그리고 사파리도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많은 웹 브라우저 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브라우저는 바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는 다른 웹 브라우저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체가 구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브라우저인 크롬 브라우저를 썼을 때 스마트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북마크라고 하죠. 즐겨찾기 북마크와 확장 프로그램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PC에서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즐겨찾기를 등록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즐겨찾기를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다가 또 중요한 사이트나 이런 블로그가 발견되면 그걸 즐겨찾기에 등록하시면 그 상태에서 바로 PC에서 동일한 그 즐겨찾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능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구글의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자동 번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크롬 브라우저는 어디 있냐면 앱 쓰러 들어가시거나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시면 이렇게 저처럼 구글이라는 이런 일종의 폴더 형태의 아이콘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도 있고 묶여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롬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구글 플레이 가셔서 크롬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없다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저거를 누르지 않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들어갔거나 문자 메시지에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갔거나 여러가지 검색이나 여러가지 이메일에서 들어갔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돌아가시려면은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만든 집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화면처럼 구글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서 이렇게 크롬의 기본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점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점 세 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북마크 바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북마크 바가 보통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즐겨찾기나 어떻게 보면 북마크나 비슷한 말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뭐 네이버, 경제, 클라우드, 구글, 소셜 현재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북마크인데 이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스마트폰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웹서핑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사이트를 발견하셨을 때 북마크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 아래쪽에 즐겨찾기 그러니까 북마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제가 안드로이드라고 검색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구글.com 슬러시 서치 이렇게 써있는 인터넷 주소창이 보이시죠. 이 주소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서도 검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홈으로 오지 않으셔도 그냥 이미 그 전에 열려있는 그 페이지에서 위에 주소창에다가 그냥 검색을 하시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안드로이드로 검색한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체제가 나오고 개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쭉 내리시면은 그 외에도 검색 결과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크롬에서 검색하는 것은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하기인데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카카오톡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문자메시지 보다는 카카오톡을 훨씬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가끔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어떤 모임의 대화방 혹은 여행을 갔다 오면은 서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카카오톡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냥 제 채팅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 주고받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마일 모양 옆에 우물정자 샵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카카오톡의 이 메신저를 하고 있을 경우에 여러가지 텍스트를 주고받거나 뭐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그 어떠한 인터넷 검색 결과를 다른 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공유하기 혹은 복사하기 해서 그거를 카카오톡에 붙여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서 보내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 자체도 다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샵 모양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샵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좌측에 하늘색과 파란색이 섞여있는 색의 샵이 생기죠. 우물정이 생겼습니다. 자 이 우물정자는 제가 기호에 들어가서 입력한 게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샵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검색할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되겠는데요. 안드로이드를 방금 검색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라고 쓰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 있죠. 이 돋보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안드로이드라고 써있는 글씨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마일 모양의 아이콘 있죠. 자 스마일 모양 아이콘 옆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크 버튼이 제가 조금 앞 이 강의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한글로 변환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이 아니고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능은 키보드가 활성화되면은 무조건 나오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카카오톡인데 문자메시지 보내실 때 이메일 보낼 때 SNS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작성하실 때 이럴 경우에 혹은 앱을 검색하실 때 언제든지 이 키보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이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매하신지 조금 오래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크가 나와있지 않고요. 좀 아래쪽 그러니까 뭐 컴마나 그 물음표 요 근처에 스마일 모양이나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한자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꾹 누르시면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이크가 이렇게 탁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좀 시끄러운 데서는 잡음이 많기 때문에 혼자 계실 때 조용하실 때 이럴 때 마이키를 누르고 처음에 허용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목소리 허용을 하신 다음에 한번 길게 한번 쭉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능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돋보기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검색을 했고요. 이미지, TV, 백과사전, 통합 웹, 책하고 굉장히 많은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이 내용을 좀 공유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공유해줄 자료 우측 하단에 이렇게 말풍선이 보이죠. 자 이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그 방에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방에 이 내용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바로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를 이 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대화할 때 방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기능 샵, 우물정자, 태그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기능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이 플러스 버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앨범, 카메라 뭐 앨범과 카메라는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조금 한마디를 좀 설명드리면은 자 카메라 누르면 카메라 활성화돼서 사진 찍어서 바로 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주실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앨범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 앨범을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영상을 서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내주실 때 이 사진이 원본인지 아니면 화질이 좀 저하된 건지를 한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카오톡의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진을 주고받을 때 사진이 원본인지 원본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화질이 낮을 경우에 정말 잘 찍어준 사진을 다른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흐릿흐릿하고 아주 해상도가 좋지 않은 사진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선택해 볼 텐데 자 이 지도 기능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모를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다른 지도에서 위치를 검색한 다음에 캡처해서 여기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공유하기에서 보내주신다던가 사실 그 기능 자체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지도를 굉장히 쉽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도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이 그 계신 곳 현재 지금 계신 곳에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위치 정보 보내기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위치를 그냥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를 보낼 경우에는 GPS가 아주 뭐 오차 없이 정확하지는 않죠. 뭐 비가 오거나 혹은 전파 방해가 많은 도심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은 오차 범위가 많게는 뭐 거의 50m 이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를 검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죠. 내가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주소라든가 혹은 정확한 상호명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강남역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강남역이라고 검색했더니 아래쪽 검색 결과 15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강남역 2호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하시고 위치 정보 보내기를 선택하시면은 강남역 2호선의 지도가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네이버나 구글 맵이 아닌 그냥 카카오맵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카카오맵이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도 위쪽에 지도 이미지를 터치하시면은 웹페이지 형태로 지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운전해서 이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티를 선택하시면 네 택시나 내비게이션과 연결해서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다시 왼쪽 하단 부분에 십자가 모양의 플러스 버튼을 한번 터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연락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김부장님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소장님 이메일 주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를 알려주시려면은 우선 그분을 검색해서 주소록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분 연락처를 이렇게 꾹 누르면 사실 복사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써보신 분들은 그 번호를 이렇게 따로 메모하신 다음에 외우시거나 메모하신 다음에 다시 카톡이 와서 그걸 다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 조금 이제 하셨던 분들은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자 바로 연락처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연락처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주소록 이 전화부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분의 연락처를 검색한 다음에 그분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보내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연락처를 공유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락처를 받으신 분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이분의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면 주소,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주소록처럼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입력해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저장 한번 누르면은 바로 상대방의 연락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면은 받는 분도 그걸 따로 입력해서 불편하고 보내시는 분도 정확하게 메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연락처 보내기를 하시면은 보내시는 분도 편하시고 받는 분도 바로 연락처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